네, 4.15 총선 서울 지역 선거 결과 분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자료는 제야 전문가가 이렇게 분석한 겁니다. 날 밤을 쉬어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4.15 총선의 추정치입니다. 이 서울의 4.15 총선 추정치가 뭔가 하니까 서울의 여러분들 사전투표는 5,577만 3천 표 정도 됩니다. 선관위는 뭐라고 발표했는가 하니까 53%를 민주당이 차지하고 미래통합당이 42%를 차지했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제야 전문가가 조금 전에 보신 그런 분석 방법을 동원회가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5%를 이동시킨 겁니다. 이건 사전당위를 다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사전당위를 다 합쳐서 여러분들 총 득표 수의 10% 정도를 이동시킨 겁니다. 여기는 사전투표 선거인 수가 아니고 여기 10% 정도. 여기 한번 보시죠. 이것부터 우선 보시는 게 낫겠네요. 2020년도 4.15 총선의 서울 지역을 보면 제야 전문가 이름 추정치에 따르면 선관이 발표된 자료는 민주당이 53%, 미래통합당이 42%, 무소속의 1%를 득표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한 소위 사전투표에 손을 댄 부분을 수정 보완하게 되면 민주당이 47%, 미래통합당이 47%,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겁니다. 사전투표에 손을 대가지고 이렇게 53%를 뻥튀기 시킨 겁니다. 이게 서울 4.15 총선 전체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 더 종합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이게 당일투표 플러스 사전투표 다 합친 겁니다. 다 합쳐가지고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은 53% 가만히 계시고 보시죠. 53% 42%입니다. 선관이 발표된 자료가 그런데 진짜를 구해보게 되면 47대 46입니다. 앞에 거는 여러분들 여기서 47에 47이 나온 것들은 반올림한 겁니다. 약간 0. 몇 프로 정도가 미래통합당이 적은 겁니다. 거의 서울에서 여러분들 10% 정도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여기 11% 나와있네. 본인표 가운데. 그럼 두 개 합치게 되면 22% 정도 되겠네. 이렇게 이러면 딱 통계 자료가 밝혀진 겁니다. 사전투표에 손을 대지 않았으면 11석 정도 바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왼쪽은 선관이 발표된 자료고 오른쪽 자료는 사전투표에 손을 댄 것을 수정 보완한 겁니다. 이 푸른색은 선관이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다 민주당이 승리했다는 걸 뜻합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에 손을 댄 것을 수정 보완하게 되면 성자들이 미래통합당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용산구뿐만 아니고 중구, 광진구을, 동대문갑, 도봉구을, 노원구병 이게 이준석 출마지입니다. 여기서 성부가 바뀌는 겁니다. 여기도 바뀌네요. 양천구을, 강서구갑, 여기도 성부가 바뀐 경우입니다. 영등포을, 박용찬 후보, 김민석 후보가 붙었던 동작구을, 나경원 후보 그 다음에 송파병, 송파갑 다 성부가 바뀌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이게 선관이 발표된 자료 이것은 수정된 자료입니다. 수정된 자료를 만들어 보게 되면 이렇게 푸른색이 칠해진 부분들이 사전투표에 손을 안 댔을 경우에 성부가 바뀐 경우입니다. 11석 정도 바뀌네요. 선관이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49대 41입니다. 그런데 수정보완을 하게 되면 49대 30입니다. 11석을 더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제2아 전문가가 날밤을 세워가지고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관이 발표된 자료하고 예상수정덕표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자료들은 다 이렇게 로우 데이터를 다 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되면 기꺼이 제공할 의향이 있습니다. 11석 정도를 바꾼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가지고 물론 이것은 다 추정치입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 선관위는 49대 49자리 중에서 41대 8로 선거가 끝났다. 민주당이 41석을 차지했다. 그런데 실제 구해보니까 민주당이 몇 석입니까? 30석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이 19석을 차지한 거죠. 8석에서 11석 정도가 바뀌게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모든 로우 데이터가 다 축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자료는 다 중앙선거관련회에 발표한 선거 데이터 여기 다 이런 초록색이 다 사전투표 손을 대가 성부가 바뀐 그런 지역을 이야기한 겁니다. 주말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런 것을 좀 보면 참 좋겠는데 자 여러분 내친김에 이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한 우리 전국회의장 박병석 의원 대전 서구갑 오선 의원일 겁니다. 그 공적을 취하는 의미에서 대전 서구갑에서는 어떻게 오선 의원이 단첨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전 서구갑 박병석 선거결과입니다. 이게 여러분 선거 데이터입니다. 차익값인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이 박병석 후보가 플러스 6에서 플러스 16% 나왔습니다. 이런 수치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0에서 3 표를 집어넣어줬다는 겁니다. 사전투표 미래통합당의 이형규보는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8%입니다. 이렇게 큰 수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전투표에 손을 댔기 때문에 이렇게 좌우대칭의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가 다 나온 겁니다. 단 한 곳에서도 뭐죠?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에서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선거가 다 원천 무용금입니다. 이걸 어떻게 듣고 가겠습니까? 하늘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래서 선거 데이터를 중앙선거관련회가 발표한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다가 분석해보니까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 아니까 미래통합당 후보한테서 25%를 빼앗은 겁니다. 그리고 국가혁명배당금에서 50% 그 다음에 또 다른 당에서 50% 그렇게 해서 다 합치니까 5,033표인 겁니다. 5,033표가 여러분들 하늘에 떨어진 것이 아니고 미래통합당 후보와 기타 여러분들 후보 두 명으로부터 여러분들 빼앗아져 가지고 박병석 후보와 함께 더해진 겁니다. 그래서 박병석 후보는 정상선거였으면 사전투표에서 52%의 득표율을 기록했을 건데 표를 숱셔 넣어줬으니까 61%가 된 겁니다. 미래통합당 후보는 45%를 득표했을 건데 표를 빼앗겼으니까 36%가 된 겁니다. 이런 컴퓨터를 계산하게 되면 딱 수치가 나옵니다. B 후보, C 후보, D 후보가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0.792%를 빼앗아 가지고 박병석 후보가 먹었다. 이런 게 딱 수치로 나옵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22%입니다.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22%의 표에 이동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4.15 총선의 참고로 전국 평균은 25%입니다. 22%의 표에 이동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계산이 된 겁니다. 계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중앙선거 관련해서 선거 데이터에 그냥 입력만 하게 되면 모든 걸 다 계산해서 그냥 컴퓨터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위에는 선관이 발표된 자료고 이게 선관이 발표된 자료 가운데서 박병석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62% 당일투표 득표율 51% 차익값이 플러스 10.8%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위에 62%, 36% 이게 다 손을 댔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찾아냈던 공식 25%, 50%를 빼앗은 것을 적용하게 되면 바로 밑에 진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이 나옵니다. 박병석 후보는 62%가 아니고 52%가 진짜고 36%가 아니고 미래통합당 후보는 45%가 진짜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차익값을 구해보면 0.9, 1.5, 0.2, 0.3 이게 정상적인 선거입니다. 표를 조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0이 나오는 겁니다. 표를 조작했기 때문에 22%의 표 이동이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난장판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죠. 이거는 통계학 교과서를 다시 써도 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다른 것은 선관위가 다 해명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배춧잎 사전투표제는 하늘에서 내려왔고 빠빠단 사전투표제는 무슨 행상 보건 투표제가 되고 그다음에 일장기 도장은 잠자다가 찍어서 되고 이렇게 다 변명할 수 있습니다. 선거 데이터는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 데이터를 어떻게 변명합니까? 이런 선거 데이터를 누가 만들었냐? 이런 선거 데이터를 누가 만들었냐? 이런 선거 데이터가 뭡니까? 중국산입니까? 이런 선거 데이터가 일본산입니까? 이런 선거 데이터가 미제입니까? 이런 선거 데이터는 메이드 인 과천입니다. 메이드 인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작품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 어떻게 해명할 겁니까? 이걸 싹 깔아요? 그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다 내려버려요? 다 다운로드 받았는데? 숫자가 갖고 있는 그 무서움을 아는 사람이면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죠. 이제 앞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거하니까 선거 데이터를 발표 안 하는 겁니다. 공상당처럼.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다 숨길 수가 있죠.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보니까 딱 규칙이 나오지 않습니까? 선거 데이터가 자연수가 아니고 인위수라는 것이 밝혀진 거 아닙니까? 선거 데이터가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지만 선거 데이터가 뭡니까? 딱 정확한 규칙에 따라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 전산 프로그램이 뭐가 뭐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소를 제조한 겁니다. 만든 겁니다. 거기다 당일투표 득표소를 딱 대가지고 뭡니까? 총 득표소를 만들어가지고 당락을 결정한 겁니다. 이걸 숨기고 넘어가요? 이걸 입 닦아요? 그건 나라가 아닙니다. 위에는 선관이 발표된 자료고 밑에는 선관이 발표된 자료 가운데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정한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이 없으면 제로가 나오고 조작이 있으니까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2%를 조작했습니다. 친절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0.792%를 가져다가 대주고 10.792%를 빼앗아서 대줬습니다. 전체는 22%를 조작했습니다. 땡동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놓고 천대입이나 조재형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간이 컸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특정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에 비하여 높거나 낮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거짓말이죠. 그것이 이례적이거나 비정상으로 볼 수 없다 거짓말인 겁니다. 알면서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 사건 선거 이후에 실시된 재보궐선거 대통령선거 지방선거에서 동일하게 관찰되는 현상이기도 하다. 다 조작했으니까. 대법관들이 다 이야기하네요. 다 조작했으니까 다 똑같이 나온 겁니다. 선거 데이터가. 이 재를 어떻게 하려고. 2020년 4.15 총선 선거 데이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치러진 보궐선거 대통령선거 지방선거가 다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다 조작을 했으니까.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법의 이름으로 진짜 악한 일을 한 거죠. 이 문제가 여러분 덮이게 되면 그냥 그걸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하고 간판 갈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나라에서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나쁜 사람들에 besteht. 굉장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